네, 청균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장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장원입니다.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으신가? 옷이 좀 뜯어진 옷이어서. 뭐 이렇게 더 뜯어지도. 하나 사줘? 네, 아니. 여기서 우리 작가님들의 안목이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의 안목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저를 딱 보자마자 패션입니까? 아, 이렇게 뜯어진 게 더 비싼 옷이죠? 라고 물어보시던데. 아, 진짜? 원래 이게 되게... 그래, 저 꼰대예요, 꼰대. 또 이렇게 나오시냐? 아니, 제가 한참 된 이게 정말 의아하고 이해가 안 돼.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청바지 막 찢어진 거 출시해서. 네, 네. 처음에 유해소 미쳤나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의외는 또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 소비자를 우롱해도 유분수요. 어떻게 이런 걸 팔 수 있냐. 솔직히 난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 제가 꼰대구나. 아닙니다.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뭐야, 그 얘기가 더 기분 나쁘지 않으신가. 시대 반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한다는 게 요즘 남성들이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자마요. 네. 복숭아 뼈까지 올라오는. 옛날에는 정말로 입을 게 없어서 옛날 옷 입을 때. 아, 그래서 이제 물려입고 뭐 키가 커도 어릴 때 입던 바지 입다 보니까 짧아지는 거였는데. 그렇죠. 청소년 기회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크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에 입었던 게 뭐 엄청 짧아지고 이럴 때 있잖아. 제가 학교였을 때 저는 교복 세대 거랑 교복이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솔직히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바지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정해진 규칙 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올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시대 변화 상황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구나. 네. 다음 주에 찢어진 청바지 하나 선물로 사와야겠네요. 아, 못 입어.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얘기 갑시다. 네.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에 몇 개 비슷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뽑아서 제가 이 얘기부터 한 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문 이 핵심 구속에도 꿈쩍 않는 중도층. 여, 등골 서늘한 시그널.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여론 수치의 수치를 전달을 했는데 24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2.9%로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중도층을 놓고 보면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5.3이었는데 중도층에서는 2.3%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왔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거고 또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각각 27.33%였는데 중도층으로만 한정하면 각각 18%와 21%로 더 적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꿈쩍 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판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왜? 라는 질문을 던졌고 기사 한 규퉁이에 그거에 대한 답을 실어놨는데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여당 내부에서는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의는 이 대표 측의는 다 구속돼도 집권당과 정부가 경제해법을 제시 못하면 손을 안 들어준다는 시그널이라 등골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네. 그럼 경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서늘하기까지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전달한 이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진단. 제가 볼 때 이건 진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주에 이미 이거 잠깐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핵심은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건 반쪽의 진실이다. 다시 말해서 왜 경제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답이 해답은 경제에 있다고 했지만 왜 경제인지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객관식이면 찍으면 되지만. 서수령은 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왜 경제라고 결론을 내렸는지가 진단이 나와야 되는지. 이건 없더라고요. 오늘 그걸 짚어주시나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의 진실을 더 찾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냐? 도덕이다. 도덕이요? 도덕. 경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도덕으로 연결되니까. 도덕이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경제로 귀척되느냐? 그건 도덕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한 호흡 고르면서 약간 일단 얘기의 결을 바꿔봅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덕이 밥 먹여주냐? 그래서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 나와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에게만 도덕률을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현상을 두고 어떤 진단을 하냐면 이거는 일종의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키아벨리는 정치 공학을 여러 제낀 창시자로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치와 도덕을 분리해낸 최초의 정치 철학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이전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정치가 특히 지도자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당인명제로 간주가 됐는데 마키아벨리 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도덕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러버린 거 있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이고 또 한편에서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도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학계의 일반적 평가는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해낸 최초의 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 마키아벨리의 대표적인 저작이 군주론이잖아요. 그 한 대목 잠깐 들어보시죠.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선하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배워야만 합니다.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마키아벨리.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후회되네요. 12번이었거든요. 뭐가? 군주론 읽으려고 도전한 게. 12번씩이나. 집에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완전 정복하기가. 좀 후회되네요. 13번째 도전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도덕을 분리해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반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반쪽인 게 다른 대목을 하나 음미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마저 들어주시고 얘기 이어가 봅시다. 군주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성품을 실제로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 좋습니다. 자 갖춘 것처럼 보이는 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위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성 안 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덕적으로 보이는 건 필요하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마키아벨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선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위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꼭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이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소환했던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프레임론을 제시했던 그 학자. 그 학자가 대신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면서 풀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는 도덕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모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는 근거는 그 정책이 옳다는 믿음. 즉 그 정책이 도덕적이라는 믿음이다. 바로 이거예요. 도덕이 뭐예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게 바로 도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책을 공약으로 내 겁니다. 이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기 때문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은 도덕과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주창하면 거기에는 도덕적인 어떤 설파는 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공동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입니다라고 하는 도덕적 주장이 같이 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조지 레이코프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당연히 도덕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악당이 나와서 제가 공동선을 구현하겠습니까? 하면 믿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차원 이야기인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여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개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관심 또 한 가지는 지지 그걸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한 건 정책의 영역인데 하물며 정책에서도 이런데 사법의 영역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하게 요구되겠죠. 정의구현이잖아요. 사법을 한마디로 읽으면 정의구현이잖아요. 그러면 정의구현을 외치는 주체의 정의 그 도덕성은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 없이 정의구현을 외치면 어떤 취급을 받느냐. 힘의 과시나 힘의 남용으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누구? 오공. 전두환 정권은 정의구현,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었던 정권이에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없었죠. 많이.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주창하는 내용과 주창하는 사람이 매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단적인 예잖아요. 이것까지 확인하고 다시 처음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 내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고 지금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정은 댓글 수사를 하다가 좌찬된 경력. 그래서 불의에 맞선 정의롭고 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 되게 도덕적으로 보였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중도층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결과를 빚었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마키아벨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한번 되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자비롭습니까? 신의가 있습니까? 인간적입니까? 정직합니까? 경건합니까? 질문을 바꿔보죠. 그게 아니죠. 자비롭게 보입니까? 신의가 있게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입니까? 정직하고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하냐는 둘째치고 마키아벨리 얘기에 따르면 국민한테 그런 식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오히려 대비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민주당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224대 0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 압수수색 224대 김건희 압수수색 0.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덕적이고 정의롭기보다는 오히려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이걸 그러니까 부각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 원리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정의로 하면 이런 거예요. 중도층이 보기에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그 공방은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진흙탕 싸움인 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 중도층이 보기. 거기에 어떤 공동선이 깔려있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2019년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졌던 모습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을 여기서 대울풀려면 한 시간 해야 돼요. 제가 너무 대답이 길어지는 질문을 드렸네요. 제일 달라진 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최고 권력이 아니었고 지금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최고 권력이 도덕적으로 비춰지면 최고 권력이 행사하는 정의의 구현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로기 때문에 지지와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힘을 쓰고 있구나. 위력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저만의 임의적 분석이 아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쿠키 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잘함이 36.6% 나왔어요. 그런데 잘못함이 62.0%가 나왔어요. 윤석열의 법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62.0%가 나왔고 중도층이 딱 그 수치예요. 62.0 정확히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다 모든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법치가 정의의 구현. 도덕적 주체에 의한 정의의 구현이라고 바라보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중도층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층은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요인이 있으면 각각 점수를 매겨서 평균을 내가지고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하나의 이슈에 가중치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가중치를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별로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요인에 가중치를 두는 건데 그게 뭐냐? 경제. 경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네요. 경제가 중요한 이유. 지금 이 시간에 경제 해법을 내는 게 중요한 이유를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서의 공동의 선을 구현해 들어가는 데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요인 제끼고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태도를 정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버리고는 있는데 별로 저게 석연치도 않고 뭔가 깔끔하지도 않고 그래요 해봐 그럼 저는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로 귀착이 되는 거다. 결국은 그래서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야 어떤 공방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요인이라는 것은 100% 맞지만 그 작동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비유하자면 지금 사전 국면은 변별력 없는 과목이다. 그렇죠. 경제 인정받으려면 높은 성적을 얻으려면 경제 과목에서 지금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국영수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주요 과목으로 지금 반영 비율이 극히 나죠. 이러면 그 과목 선생님들이 화내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변별력이 없어서 지금 다 좋은 점수 나오거나 다 안 좋은 점수 나오는 과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자꾸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중요한 과목은 따로 있는데. 선택 과목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얘기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이 중도층의 이런 움직임이 이재명 대포에 대한 어떤 지지 긍정적 태도를 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런 어떤 뭐냐면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맞나 아니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 이 수준이지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 검찰 권력에서 지금 탄압받고 있다. 거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동의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지지를 않는 건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그 반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사를 강력히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정계 개편서를 언급을 했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나중에 합시다고 뺐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바로 정계 개편설이었어요. 대선 때 혹시 이 얘기 들으셨어요? 이때 썰로 많이 돌았었는데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의 어떤 높은 지지율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사정 드라이브를 더 걸어가지고 그 지지율을 더 높게 끌어올린 다음에 압도적 지지율을 가지고 정계 개편을 추진한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체라고 해서 좌와 우의 극단 세력을 다 쳐내버리고 중간지대를 가지고 정계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썰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사정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면 결국은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분열을 하면 그 틈을 통해서 다시 정계 개편을 이루어낸다. 이런 시나리오였어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서 대선 토론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관련된 질문도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분석에 따르면 그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계 개편설의 전제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사정을 통한 지지율 고공행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측면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사정이 집권 기반 다지기. 더 나아가서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속도 위반이에요. 과속이에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사정의 결과물이 민주당을 뒤흔들어 놓을 시점은 최소한 내년 후반기 정도까지 걸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총선 민심으로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정표에 따르면 내년 봄 이후에나 사실은 본격 사정에 대해서 시동을 걸어서 그 여파가 내년 후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도록 이렇게 일정표를 짰어야 되는데 그런데 벌써 개시를 해버렸잖아요. 과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과속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과속이 나오게 된 거냐. 제가 볼 때 이건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불안감의 발로예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게 나오자 좀 불안해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지율 반전 그리고 전국 주도권을 쥐를 다른 계기가 정말로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계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을 때는 가장 자신 있는 걸 꺼내는 법이죠. 그게 사정이라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불안감의 발로다. 불안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종합정리를 하자면 이 사정은 사정 없이 쳐내기 위한 사정이 아니라 국민한테 사정하기 위한 사정이다. 말장난 거죠. 그런데 말장난 같지만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국민에게 사정하기 위한 사정이다. 그리고 이 사정은 무서운 사정이 아니라 추래한 사정이다. 추래하다라는 단어가 생경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우리 표준어입니다. 추래하다. 그게 뭐냐?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이럴 때 쓰는 게 추래하다. 태도가 너절하고 고상하지 못하다 할 때 쓰는 게 추래하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무서운 사정이기보다는 추래한 사정에 해당이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 중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안성국 씨, 박중민 씨 나와요. 그런데 국민께 인정도 받아야 사정도 볼 수 있다. 역시 참 센스 대단해. 정말 기가 막혀. 왜 그러세요? 지난주부터. 아니, 진짜로. 진짜로. 왜 나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 꼰대나 그런가 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찢어진 청바지 입고 한번 해보시죠. 좀 달라지나. 추운데 바람 승승 들어오잖아. 그래서 기모바지 입어도 부족한 편인데. 마지막에 해 주신 말씀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국민에게 사정하기 위한 사정이었다. 그런데 별로 안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촌촌님들께서 또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데이지 님께서 꿈쩍 앉는 지지율에 무리수를 두며 발악하는 모양새라고. 그렇게 심한 표현. 냉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한지혜 님. 검찰의 최근 수사 행보를 보면 너무 잔인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김정숙 님. 지금 정치권에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또리 님이 경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100% 제가 볼 때는 진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비상경제회의도 생중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알뜰히 살피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죠 아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의가 아니라 실행되는 정책이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체감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M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